가야해 아 으아악 으아악 으어아아아아 으아 으아악 잠깐만 잠깐만 하자 걔가 지금 한 대만 맞춰 한 대만 맞춰줘 딜량치 구독 누르셨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손을 좀 많이 풀어 줘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컨텐츠입니다 제 인생 가장 어려운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캠이 필요합니다 자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위도우 행정상 올렸는데 저를 핵으로 의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방석에서 제가 핵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이 키보드로 오늘 게임을 할 겁니다 이래봐야 세상에서 가장 작은 키보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모든 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 손은 이만해요 덮힙니다 거기다 아셔야 될 게 제가 원래 약간 손이 작아요 좀 비교될 만한 물건이 뭐 있지? 핸드폰보다 작습니다 핸드폰보다 작고 아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마우스가 된 터치패드 노트북 터치패드처럼 이걸로 그게 키패드가 되거든 이거 약 한 3만원 주고 샀나? 에어컨 보다 에어컨이랑 똑같네요 어 건전지가 이만합니다 건전지가 이만해요 딱 두개 크기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볼겁니다 자 일단 이거 켜볼게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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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S D W W W에 손가락을 딱 올리잖아요? 그럼 W ASD가 함께 눌려 이거봐 하하하하 E 어? 쉬프트 쉬프트 쓰는게 엄청 어려워 쉬프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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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 쉬프트 아 스페이스 짠 짠 짠 하하하하 터치패드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려워 이거 엄청 느려서 이게 감도 100으로 해보자고 감도 100으로 해보자고 감도 100으로 해보자고 오 오 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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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되겠는데 움직임 이상한거 뭐에요? 움직임이 산상이 있어 우클릭도 할 수 있다 우클릭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해보러 갑시다 와 자연스러웠어 ESC 누르는거 개 자연스러웠다 봤냐? 네스맷 아이앤발더 아아 X됐다 트레이서야 잠깐만 어 오케이 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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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원래 에임라는 게 어 약간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화가 있어서 나는 왼쪽으로 갈테니 에임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평균을 맞춰라 균형을 맞춰라 이런식의 에임이 중요한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크리커 아 그렇지 아 제발 아 제발 그런지 마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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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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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움직인단 말이야 제발 그 자식아 아 진짜 브론즈 같다 브론즈가 뭐야 이거 어? 지금 200점 아래 플레이 보는 것 같아 제발 잘못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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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도망간다 으아아아악 하핳 자 요건 가능 자 오늘 애쉬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쉬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이에요 다이너마이트로 저금 불을 붙여놓고서 그 사이에 마무리하는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자 만나면은 피한 다음에 이 하하하하하 자 둠피스같은 경우는 어 쉬프트 스킬 이 스킬 우클릭 연계가 가장 중요한 스킬 딱 한 다음에 찍은 다음에 때려요 그 다음에 도망쳐요 네 으악 잡았다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터치패드에 버그 있나 봐 자 저 키보드 바꿨어 이번에 신상이라서 굉장히 이거 이쁘지 않아요 요새 약간 미니멀리즘이 대세잖아요 그죠 지금 구매하시면은 단돈 3만원에 빅헤드가 쓰던 이 키보드를 사실 수가 있으면서 겨울어 빅헤드에 손때 묻은 손때와 손땀이 묻은 프리미엄도 붙어서 약간 좀 더 혜택 빠데 가볼까 빠데 가볼까 아 마우스까지 쓰자고 요거까지 아 오케이 해봐 해봐 들어와 해보자 뭐할까 야 뭐할까 물어보자 님들 저 뭐 저 뭐 할가요 뭐할까요 엔터 탱이요? 오케이 로드 굳이 탱크는 화면 화면 떨리는거 봐 화면 떨리는거 왜이러냐 키보드 핵이라고 신고하는거 아니냐 랩 그래 맞췄다 죽어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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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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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 터치패드 궁극기 그래 맞이기 불타오르래 내 캐릭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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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 야 연점을 확보하는 거야 연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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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너 어디야 졌어 핫 아 아 그거 말고 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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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한 대만 맞아줘 한 대만 맞아줘 앗 따 잡은 너 양 75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을 마 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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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Áä Á Á É – ほ이 희 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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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잇 여기다 쉬프트 한개 옮겨두고 카메라 이겨? 여기다 하나 붙여주고 여기다 하나 붙여주고 아아 아아 아 왜 인사해! 왜 인사해! 왜 인사해! 왜 인사해! 왜 인사해!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esz 난 이 각도로 구매한 도로 그렇지 이러면은 무적의 시메트라 포타 시메트라 포터 프리드 사보증 이것이 전략적 설계 이것이 고수 이것이 생각하는 플레이 thinking about hara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플레이 두드러워 시저저랄 후후후후후 오 오 잠깐만야 잠깐만야 무빙은 살아있지 다만 얼굴을 못 돌릴줄 야 이거 누가 캐리 줌? 내가 캐리 줌! DK 금! 어? 4 금! 4급! 아 화면광패 쓸 줄이야 똑똑한 여성대 으아! 10급들 쓰고 죽어 죽더라도 아아! 씨 4급! 어머니! 안을 리헬했습니다! 파찌까지! 와 누군데 이렇게 잘해 누군데 이렇게 잘해 누가 이렇게 잘해 누가 3명이나 잡았어 파찌 먹어서 먹은거야 뭘로 먹어서 중요해? 내 포탑이었잖아 내꺼였다고 자 오늘의 오늘의 건너지 중요 뭐? 힘들어서 못 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